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화면 보고 박수 한 번만 쳐줄 수 있을까요? 하나 둘 셋 오랜만이죠? 오랜만입니다 언제 봤죠? 마지막에? 올해 초였나? 올해인가요? 작년이었나? 그날을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는 날 잠시만요 이태원에서 만났죠? 오 기억하네요 만나서 수다리에 가서 청하로 오제 전하셨고 작업실로 갔죠 맞아요 자세하게 하라니까 진짜 대충 말해 소프 1층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합장 이모지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뭐 작업을 그때 처음 한 해 만에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와가지고 소프에서 처음 만났어요 아 그래? 소프 1층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술이나 먹자 그래서 청하를 엄청 먹고 취해가지고 우리집에 가서 얘가 작업한 곡들을 몇 개 들려줬는데 좋다 이거 좀 내가 해볼래 하다가 의사인간을 어떻게 하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나요? 그런가요? 어 그래요 제 기억이 흐린 편이라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나요? 저는 광대랑 불시창 광대랑 불시창 이유가 있나요? 그냥 광대가 저희 처음 한 걸걸요? 맞아요 나는 광대랑 불시창 불시창은 괜찮네 그래서 불시창을 핸즈 제 파티날 불렀었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소나기 저는 소나기를 엄청 엄청 좋아해서 누가 나한테 내가 만든 곡 중에 예정하는데 몇 개 뽑아봐라 하면서 또 뽑습니다 함께 작업을 할 때 느꼈던 점에 대해서 서로 칭찬을 해주세요 느꼈던 점이요 고였다 고였다 고일 때가 고인 사람이다 칭찬이죠 칭찬이죠 고였다 뭔가 비트 찍는 속도나 그런 거 봐도 그렇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녹음을 받아줄 때 구체적인 더블링이나 약간 파업 쌓는 거 있어서 그런 디렉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다른 볼수랑은 다르지 않나 저는 경제가 뭔가 설명을 되게 얄밉고 띄껍게 잘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설명이? 그냥 거기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띄껍고 얄밉게 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불친절하지가 않고 청자들한테 소화가 잘 되게 잘 해주는 거 같아서 저는 그거를 경제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동안 서로가 느끼기에 음악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 같은지 성장 퇴보했을 수도 있고 근데 형은 처음부터 제가 팬으로 만나가지고 최근 제가 앨범을 들어보면 그냥 계속 내는구나 생각 생각 너는 병제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땐 병제가 엄청 어렸어 스무살이었나요? 아직 앳된 뭔가 그런 세상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없이 조금 멋있는 남자가 된 거 같아서 그게 참 멋있게 성장했다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 평소에 혼자 있을 때 뭐하고 놀아요? 진짜 잘 안 놀러다니는데 그래? 그럼 뭐예요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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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다냐고 근데 뭐 가장 관심사나 뭐 자주 보는 거나 관심사요?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판다공님이 앨범 전체 프로듀싱 많이 해주잖아요 네 같이 앨범 할 생각 없는데 얘기하고 있어 경쟁을 준비하는 게 곡이 일단 많아서 한 장이 아닐 거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재밌게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저랑 야해 같이 보책보호 작업했잖아요 네 그 곡에 관해서 스포를 해주신다고 사실 처음 가사 선생님이 좀 됐죠 이게 그렇죠 비트를 보내준 지도 몇 년이 됐죠 그래서 비트를 봐서 어 형 나 이거 해볼래 하고 썼는데 스포라고 할 게 있나 일단 사운드가 좋고요 가사 주제가 뭐예요? 가사 주제요? 네 처음 막 인천에서 음악하러 서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약간 열정 그런 거 비슷한 거 다 같던 거 같습니다 음 마음에 듭니까? 괜찮게 나온 거 같아요 어 여기까지 할까요? 네 괜찮아요 이렇게 assisting 엔 엔 엔 엔 엔 엔 엔 PANDA